책임자는 홈이라는 보안관인데 부하들과 주민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. 너는 수족 같은데? 전 체위튼 블랙입니다. 철도 소유주죠. 나는 조지 암스트롱 구스터다. 이 지역에서 약탈을 일삼는 원주민들을 진압하러 왔다. 보안관 때문에 수족과 광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. 그는 이 땅에서 수족을 몰아내고 황금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. 원주민 문제는 멍청한 지역 보안관에겐 벅찬 일이다, 체위튼. 원주민들은 보호구역으로 돌아가야 한다. 거부하면 응징할 것이다.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. 보안관을 데리고 올 테니 사실을 확인해 보시죠. 그래? 그렇다면 너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. 딱 하루다.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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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